안녕하세요. 위클리스포츠입니다. 오는 16일 제96회 전국체전이 강원도 1원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주 위클리스포츠는 지난 사전경기에서 값진 메달 소식을 전한 선수들과 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낼 기대주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지난 사전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시죠. 지난 9월 9일부터 치러진 사전경기에서 대전과 충남 선수단은 목표한 선수를 획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충남 선수단은 신하란 선수를 비롯해 6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그리고 은하나, 동 11개를 따냈습니다. 대전 선수단은 금 8, 은 6, 동 10개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복싱은 9개의 금메달을 휩쓸며 대전, 충남의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반 우승을 기록한 복싱 종목의 이면철, 이면석, 쌍둥이 현재가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현재 사전경기 후 국제대회 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쌍둥이 선수가 멀리서 금메달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저 혼자 따기도 힘든 이 정체엔 금메달을 둘이 같이 쌓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고 대전대학교 감독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리오올림픽이 나왔지만 꼭 걸어서 좋은 모습 서로 같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전 쌍둥이가 아닌 대한민국 쌍둥이 포스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송충고의 전은혜 선수가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은혜 선수는 올해부터 도입된 펜싱 전 종목의 개인전 기회를 잘 살려 사부르 개인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마지막 전국체전에 출전해 값진 금메달을 따는 소감은 어떨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요번이 마지막 시합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노력했던 것만큼 성적이 잘 나와서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올림픽도 나가보고 싶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16일부터 치러질 본 대회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을 노리며 굵은 땀방울을 쏟아낸 금메달 기대주 사이클 종목의 장경구 선수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사이클 종목에서 28년 만에 금메달 소식을 전했던 그 주인공 그리고 지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두 개를 따낸 대전코레일의 장경구 선수가 전국체전 2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이클단이 대전으로 연고를 맺어서 작년도에 약 500점 가까운 점수를 땄거든요. 대전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 좋은 메달을 가지고 작년도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전 대표로 사이클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많이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임하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오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사이클 화이팅! CNB 스포츠는 오는 18일에 치러지는 대전 스티즌의 첫 스플릿 라운드 경기 전남과의 홈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18일 오후 1시 50분 저희 CNB 스포츠와 함께 대전 스티즌의 부활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분에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 배고가 개막했죠. 저희 CNB 스포츠도 이번 2015-2016 V리그를 오는 14일부터 치러질 삼성화재와 KGC 인상공사의 홈 개막전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 시즌도 저희 CNB 스포츠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NB 위클리 스포츠 박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